안녕하세요, 시오입니다 너무 맛있는데? 제가 만들어서 그런지 진짜 맛있어요 안녕하세요,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자잔 직접 만든 카레 먹방 레츠고 오렌지 에이드 오렌지 에이드 오렌지 에이드 자, 먹어볼게요 이거는 마늘을 구워왔어요 이걸 왜 구워왔냐면 여기다 넣으려구요 구운 마늘 마늘 맛있겠다 너무 맛있는데? 마늘 진짜 드리고 싶다 브로콜리 브로콜리 제가 만들어서 그런지 진짜 맛있어요 잘 먹었어요 이제 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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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밥을 퍼서 김치 우와 카레의 재료는 감자, 브로콜리, 구운 마늘, 당근, 양파, 그리고 3분 숙성 카레 그거 들어왔어요. 제가 씹는 맛을 잘 느끼고 싶어서 좀 크게크게 잘랐거든요. 이렇게 큼지막하게. 다음에 만드는 과정도 올려드릴게요. 오늘은 좀 급해서 배가 고파서 못찍었어요. 해볼까? 너무 맛있어. 조합. 소스가 진짜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소스는 너무 맛있어. 와, 김치탕이다. 와, 김치탕이다. 아, 맞다. 돼지고기도 들어갔어요. 와, 김치찌개! 원칙 한 발함에 준비해봤어요. café에다 부르기. 알아요. 이건 무지개 journalist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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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오! 오, 오! 오, 오, 오! 오오! 아이! 3분 숙성 카레라고 큐브로 되어있거든요, 네모나게 그런데, 얘가 좀 매워요 그래서 너무 맛있다 매운게 요즘에 좀 맛있어졌어요 왜 매운거를 찾는지 알겠어, 이제 씹어먹기 괴무소 찹쌀밥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적당히 잘 먹었다 제가 다음에 만들때는 레시피 꼭 공개할게요 자, 그럼 자,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! 안녕